대전시 장애인체육회 대전시 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송년회를 가졌습니다. 송년회는 한 해 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되새기고, 제43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단체와 선수들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. 행사에서는 올해 유공자 17명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습니다.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장애를 뛰어넘는 인간 승리의 감동을 선사했다고 치하하며 2024년에는 더 힘차게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